일정적인 마음의 변화가 오신 건지 아니면 일에 대한 지금 변화가 오실런지 조금은 변화가 조금 있으라는 운수거든 올해 값진 년이 근데 사실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전 지금 사장님 생년월일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올해 어디를 막 변동을 부리는 거는 사실 조금 자중하셔야 되기는 해 어디에서 스카웃을 제안을 받으시던 아니면 위치를 조작을 하던 조정을 하던 그게 사장님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금전적으로나 그리고 또 그 방향으로 어느 방향성을 따져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장님한테 좋은 쪽으로 가기가 좀 올해는 좀 어려우니 웬만하면 내 호를 조금 밀어보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처음에 오셨을 때 변동이 자꾸 보이거든 사장님은 지금 변동이 지금 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르지만 할 말과 볼 때는 좀 그래 지금 변동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뭐 스카웃이든 뭐든 제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사장님한테 좋은 제안 같지가 않아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움직이는 걸로 보니 고민할 일이 생기거든 웬만하면 시기적으로는 좀 미루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은 짜데 계획은 짜데 시기는 미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동남에서 부는 바람 서북에서 부는 바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이 동남에서 동쪽이나 남쪽이나 이쪽에서 재수가 그닥 좋지가 않을 수 있어 내가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다니다 보면은 실적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 그치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사람들한테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 돼 사장님이 그런데 이상하게 해놓고도 좀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더 못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전반적으로는 사실 우리 사장님한테 운이 확 쏠렸다 말을 못하는 거야 좀 답답해 원래는 잘 짜여져 왔고 지금까지는 잘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은 항상 성실에 임했고 그리고 또 정직하시거든 성실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길을 왔다가 치는데 지금 나의 소신껏 한다는 것들을 자꾸 태클을 거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찌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있었나 하고 대짚어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지 이제 곧 여름이 오는데 여름 지수가 특히 조금 더 답답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좀 답답해요 잘 됐다가 안 돼요 하겠지만 여름이 좀 더 그럴 수 있으시대 아시겠지? 응 그리고 무슨 제안이 하나 둘긴 할 것 같아 사장님한테 이러자 저러자고 제안이 들 것 같은데 근데 그 제안이 왜 그렇게 좀 염려를 하시는 제안이라 별론 것 같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지 그게 한다고 해서 그냥 있는 자리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괜히 속 시끄럽지 괜히 뭐 움직였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을 안 해주면 또 화나니까 말을 이만큼 부풀려서 나를 불렀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 볼일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양반이요 우리 사장님 보면은 최고의 양반인데 그리고 이렇게 살 뿐이 아니요 본인 관상 보면은 저기 어디 가면은 회장님 소리 들어야 되고 그런 관상이 분명한데 내가 받을 복이 그만한 건지 주어진 상황이 그런 건지 지금 회장님도 그대로 다 못 풀어먹고 사는 거야 지금 자기 이 어떻게 보면 관상만큼 못 풀어먹는 거야 그게 조금 아쉬워 근데 지금 사실 모르겠어 돈도 돈이지만은 이상하게 마음이 멍을이 주고 답답하고 이상하게 답답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좀 깝깝해 좋은 소리를 좀 해주고 싶고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올해는 사실은 자중해야 돼 옛말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운수가 좀 사나울 때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갖춰진 일에 그냥 올해는 무난히 넘어가는 게 최고의 운수다 생각하셔 뭘 벌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뭘 전개를 하려고도 하지 말고 급한 마음 먹을수록 될 일이 없으니까 급히 마음 먹지 마셔 지금 뭔가 몰라 할머니 처음에 앉아 그랬잖아 뭔가 결정 지을 일이 있고 누가 추양을 하든 뭘 드높일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좋게 올라가는 걸로는 보여지지가 않네 지방으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다니거든요 뭐 그런 거는 괜찮지 이동하는 거야 본인이 돌아다니는 거 어차피 돌아다니는 직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예 바꾸는 거 말하는 거야 아예 내 삶을 바꾸고 내 지금 생활을 바꾸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꾸는 걸 얘기하시는 거 같아 그쪽으로는 아니래요 그냥 지금은 아니니까 너무 서두르는 마음 갖지 말고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되 너무 욕심부리지 마셔 어 그래서 찬찬히 넘어가야 돼요 어?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좀 어떨까요 올해? 어 그 얘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나왔잖아 그니까 비전이나 뭐 이런 그니까 뭐 다른 일을 바꾸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일 어 그거에 대한 어떤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될까? 미래의 전망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를 얘기해야지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올해 그래 하고 할머니가 그러잖아 그닥 좋은 운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한 마음 먹지 말고 어 조금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락내락 할 때 그래서 지금 소술도 좋잖아 너무 주변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라 주변 사람들 끌어들여 봐야 어? 잘해주고도 소리 듣는다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다루고 어쩔 수 있을 때 인간하고 자꾸 부대끼고 사람들을 자꾸 마주쳐야 되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귀인이 돼주기보다는 올해는 어 조금 내가 이 마음만큼을 마음을 써줘도 요만큼밖에 못 알아봐 줄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게 차후에 내가 좀 그거를 인내하고 내 직성을 좀 내려서 하다 보면 그건 차후에 나한테 그래도 쌓여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그냥 가시면 돼 근데 올해 뭔가 성과를 내서 올해 어떻게든 빨리 자리를 잡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해돼요?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동을 하시되 올해는 본인 영맛살이 들어서 변동해야 되거든 근데 이 변동이 우리 사장님한테 좋은 변동 같지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아시겠지? 네 그렇다고 보여지고 올해 값진 년은 어쨌든 우리 사장님이 좀 무난히 어찌 보면 무사하고로 잘 넘어가는 게 최고야 그거에 더 초점을 두란 얘기를 하시는 거야 돈이나 사람이나 인간이나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은 그냥 서서히 올해 그냥 잘 넘기자는 마음으로 그냥 순리대로 쓱 하고 넘어가자 올해는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냥 하면 나오는 대로 지금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돼 그리고 칠팔월이 됐을까 어쨌든 이제 여름 지수가 오지만은 여름이 우리 사장님한테는 막 그다 행운의 날이다 좋은 날이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칠팔월 될 때까지는 그냥 마음 좀 많이 내리고 계시고 후반 갈수록 괜찮으니까 지금 전반기는 별 볼일 없을 수 있다 응 알겠죠? 예 응 다른 거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어 괜찮아요? 응 어쨌든 뭐 그 장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뭐 건강검진 다 하시잖아 응 하지만은 모르겠어 배 쪽이 약간 좀 우그루그루 거려 그러니까 이 배 쪽 아래 쪽에 이제 그 쪽은 좀 신경 쓰셔 올해는 오래 건강검진 해야 돼요 해요 하시고 하시되 이제 여기 이 밑에 쪽으로 하체 하에 하체 부분으로 좀 그거는 좀 단디 보셔 네 애썼어요 기다리시더라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고 예